안녕하세요. 색종이로 복을 많이 가져다 준다는 복조리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2장 풀 가위 필요합니다.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방석 접기 할게요. 두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 색종이의 네 모서리 모두 이 가운데 점에 맞춰 접어줍니다. 접은 색종이를 펼쳐지지 않도록 풀로 고정시켜 볼게요. 접었던 거 완전히 모두 펼쳐주세요. 가운데 쪽에 꼼꼼하게 풀칠하고 다시 원래대로 방석 접기로 접어서 붙여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오른쪽 가운데 부분에만 이렇게 접은 선이 생기도록 접어 볼게요.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올리고 오른쪽 부분에만 접은 선이 생기도록 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오른쪽 부분만 꾹 눌러주세요. 펼쳐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 위쪽 세모에 꼼꼼하게 풀칠하고 다시 원래대로 반 접어 올립니다. 이번에도 오른쪽 세모에 꼼꼼하게 풀칠하고 위쪽으로 접어 올리면서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풀이 마른 후 펼치면 복조리 아래쪽 완성이에요. 복조리에 손잡이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뒷면이 조금 보이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풀칠해서 고정시킬게요. 색종이 펼친 후 아래쪽 모서리에 풀칠해 주세요. 그리고 원래대로 접어서 붙여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아래쪽 부분을 손가락 굵기만큼 조금만 접어줍니다. 한 번 더 접어줄게요. 그대로 한 번 더 접어 올립니다. 조금 남겨두었을 때 모서리에 풀칠하고 다시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접어 올려줍니다. 가위로 양쪽 끝을 깨끗하게 잘라내줄게요. 연결해 볼게요. 복조리 뒷면 가운데 위쪽으로 꼼꼼하게 풀칠합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붙여주세요. 풀이 마른 후 뒤집어주면 예쁜 복조리 완성입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꾸며 보세요. 풀이 마른 후에bras